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0번째, 원자번호 10번, 네온입니다. 밤이 되면 화려하게 빛나는 네온사인 덕분에 조금은 익숙한 이름의 원소입니다. 하지만 네온은 두 번째 귀족기체로 반응성이 낮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특별한 성질들이 많은 원소입니다. 밤이 되고 네온사인과 정강판으로 가득 찬 거리는 적당히 사진 찍고 로고 하나만 박아 넣으면 바로 사이버펑크 느낌이 물씬 풍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실제 네온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밤에 화려한 색으로 빛을 내는 간판이나 표지판을 네온사인이라 부르지만 실제 네온사인은 기체로 채워진 관 모양의 긴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색 네온사인만이 실제 네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네온사인인 셈입니다. 네온의 발견과 네온사인의 발견은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전기분해를 이용한 원소 발견 전문가 험프리 데이비 경이 있었다면 18쪽 원소 발견의 독점자 윌리엄 램지 경이 있습니다. 윌리엄 램지 경과 모리스 트래버스는 네온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기상 오히려 아르곤의 발견 이후였습니다. 램지와 트래버스는 공기를 냉각시키며 숨겨져 있던 원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아르곤 분리 장치의 자세한 실험 과정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고 첫 번째 성공적인 연구에서 이들은 아르곤 104ml를 분리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외에 더 적은 비활성 기체들도 혼합되어 있었겠죠. 반복되는 시도로 무려 18L의 아르곤 혼합가스를 얻은 이후 냉각을 통해 26.2ml의 네온과 그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활성 기체들을 찾아 냅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라는 사실은 네온사인에서 보였던 붉은색 기체 이온화 색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트래버스는 이 물질이 새로운 원소인지 아닌지는 크게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밝은 붉은색 빛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새롭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네오스로부터 이름 붙게 됩니다. 붉은색 빛인 이유는 네온의 방출 스펙트럼이 붉은색과 주황색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준이 높낮이의 구성에 따른 원소의 정해진 특성이죠. 네온 램프 역시 밝은 주황색 빛을 만들어냅니다. 구조는 매우 간단한 편이며 이제는 LED의 보급으로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 시대를 주도했던 소자인 만큼 네온 램프를 가리키는 기호도 별도로 있습니다. 내부에는 기체가 채워져 있으며 전극을 통해 전압을 걸어 불빛을 만들어냅니다. 네온 램프인 만큼 내부에는 네온으로 가득 차있을 듯 싶지만 다른 기체를 혼합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조성은 99.5%의 네온과 0.5%의 아르곤이며 이론 계산값대로면 더 적은 양의 아르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유리 내벽에 흡착될 수 있어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기체 혼합물을 펜닝 혼합물이라 부르는데 펜닝 이온화의 발견자인 프란스 미셜 펜닝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복잡한 원리가 있을 듯 싶지만 전압을 통해 이온화되는 결과만을 살펴본다면 네온은 몰당 2080.68킬로줄 그리고 아르곤은 이보다 낮은 몰당 1520.58킬로줄의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처럼 발광을 위한 기체가 아닌 퀸칭게스라 불리는 다른 종류의 미량기체는 원하는 비활성 기체의 첫 번째 들뜬 상태보다 낮은 이온화 전화를 가져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들뜬지만 중성인 비활성 기체 원자의 에너지는 충돌을 통한 에너지 전달을 통해 더 쉽고 밝게 빛을 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기체를 혼합해서 작동한다면 다양한 색의 네온사인들의 구성도 추측해볼 수 있겠죠. 수은 아크드는 녹색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18쪽 기체 원자들은 고전압을 통해 이온화되면 각자의 스펙트럼대로 특징적인 색을 만듭니다. 색을 혼합하면 다른 다양한 색상의 빛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전부는 빨강, 파랑, 녹색의 조합으로 백색까지도 구현 가능하죠. 기체들의 종류를 혼합하거나 유리벽이 특별한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절하는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폭넓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색상의 네온사인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활성 기체로 채워진 유리관을 이용해 밝은 색을 만들어 보는 것은 한 번쯤 체험하고 싶은 일이지만 양쪽 끝에 고전압을 걸어줘야 한다는 조건은 비싼 실험 장비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직접 제작한다 해도 왠지 감전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곤 합니다. 직접 고전압 장치를 연결하지 않고도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는 테슬라 코일입니다. 미니 테슬라 코일 실험 장치는 보통 약 30만원 정도 가격대로 괜찮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코일 앞에 다양한 비활성 기체 유리관을 놓으면 아주 선명한 발광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코일도 조금 무섭다면 정말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식품으로도 흔히 사용되며 누구나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플라스마 글로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플라스마 글로브 내부에도 네온이나 크립톤, 제논의 혼합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형광등이나 할로젠 램프를 놓아도 불이 켜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듯 합니다. 비활성 기체 앰플 또한 플라스마 글로브로 밝힐 수 있습니다. 도구들이 모두 저렴하니 간단히 체험해 볼 수 있겠죠. 이제껏 여러 원소들을 살펴보며 극저온 냉매의 종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연료로도 사용되는 액체 수소, 첨단 정밀 분석 장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차가운 용매, 액체 헬륨, 초전도체를 비롯해 온갖 곳에 쓰이는 가장 흔하고 저렴한 액체 질소, 푸른색이 특징적이었던 액체 산소와 잠시 언급되었던 액체 플로어링까지 그렇다면 액체 네온은 어떨까요?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주위에서 액체 네온 이야기를 들어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로 든 5가지 극저온 액체 물질의 특징 중 액체로 존재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네온의 독특함이 비로소 보입니다. 아주 작은 수소와 헬륨은 끓는 점과 어는 점 사이의 간격이 단 3에서 6도 범위로 온전한 액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비교적 어려울 듯 싶습니다. 액체 질소나 산소는 이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갖습니다. 액체 플로어링도 실제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만 산소와 비견될 정도죠. 하지만 액체 네온은 단 2.51도 범위 내에서만 액체가 성립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원소 중 액체 범위가 가장 좁은 원소가 네온입니다. 그렇다면 액체 네온은 극저온 냉매로는 사용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분명 액체 범위가 가장 좁은 원소라는 특징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네온만의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네온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순간의 부피 변화 곧 팽창률이 최대인 원소입니다. 수소나 헬륨, 질소와 산소는 기화되는 순간 부피가 최소 696배에서 최대 860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네온은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인 무려 1445배의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팽창률이 높다고 네온이 냉매로에 유용함이 있진 않을 것입니다. 네온의 증발열이 극저온 냉매 중 최대라는 것도 특별합니다. 무려 네온 부피당 103킬로줄이나 되는데 이는 액체 수소의 3.3배이자 액체 헬륨의 5.7배에 달합니다. 종합적으로 액체 네온의 냉각 용량을 평가한다면 가장 낮은 온도를 만들 수 있고 매우 비싼 극저온 냉매인 액체 헬륨의 무려 40배에 달하는 냉각 용량 그리고 가장 작고 가벼운 액체 수소보다 3배나 높은 냉각 용량을 가져 냉각 물질로도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체 네온이 흔치 않고 네온이 고가인 이유는 역시나 지구 대기에 네온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주를 범위로 생각한다면 네온은 매우 풍부한 원소입니다. 항성의 핵융합에서 간단히 만들어지는 원소이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원소 함량 분포표를 본다면 앞서 소개했던 리튬과 베를륨, 붕소의 우주선 파쇄 3종 세트와 볼플레이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플루오린의 적은 함량이 두드러집니다. 그 외에는 작은 원소일수록 또 짝수 원자본일수록 높은 함량을 가는데 우주 구성 원소를 줄 세운다면 수소, 헬륨, 산소, 탄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네온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지구 대기에 단 0.0018%만이 네온입니다. 물론 네온이 공기보다 가벼워 날아가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풍부한 네온은 어디로 갔고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태양계가 탄생하는 과정과 각 행성들의 형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측과 증거찾기가 이어주었습니다. 다양한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구름들이 강착되며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을 뿐 확실한 하나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최초 5억 년에 대한 지구 지지락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이론에 따르면 태양성운의 먼지입자들은 서로 달라붙어 자갈을 형성하고 이는 미행성을 이룹니다. 미행성들은 소행성들과의 충돌 등을 거치며 점차 커져 초기 행성을 이루게 됩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위성인 달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테이아라는 원시 행성이 약 45억 년 전 원시 지구와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각들로 달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는 대기가 탄생하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 테이아 충돌로 다 날아가버린 대기를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해성이 물과 이산화탄소, 휘발성 물질을 제공해서 만들었다는 후기 베니어 가설이 있으며 물론 반대되는 개념인 내생기원설도 있습니다. 인간 이전에 아득히 먼 과거의 환경을 해석하고 증거를 찾는 것은 원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탄생 또한 원소로부터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네온입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네온의 형태는 10개의 양성자와 10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네온20입니다. 그 외 대표적인 두 가지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중성자가 추가된 네온21과 두 개의 중성자가 더 많은 네온22입니다. 이들 중 네온21은 지구에서는 우라늄의 방사성 붕괴를 통해 생성되는 동위원소여서 시간이 흐르며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특정한 비율이 유지되지 않는 종류인 셈입니다. 하지만 네온20와 네온22는 특정한 비율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우주와 행성의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네온20와 네온22 그리고 네온21과 네온22의 비율을 통해 지구 생성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2019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MORB라 쓰여있는 인간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구의 광물 중 하나인 심해 현무암에 대한 확인 결과 다른 환경에 비해 꽤나 많은 양의 네온21 비율이 관찰됩니다. 우라늄의 방사성 붕괴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양성운의 먼지로부터 지구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네온 비율을 다양한 자료로 계산하고 태양풍이 만들어낼 네온 비율을 달토양과 운석에서 확보한 후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찰된 동위연소 비율은 태양풍에 의해 유입된 입자나 후기 부착 모델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태양계 생성 과정에서 지구의 빠른 초기 형성을 뒷받침한다고 확인됩니다. 지구의 깊은 멘틀로 갈수록 태양성운에 함유되었던 비율대로에 네온이 갇혀있으리라는 증거가 됩니다. 네온은 지구 대기에는 적지만 지구 내부에는 존재하는 셈입니다. 달의 형성 또한 네온으로 확인됩니다. 연구진은 태양풍이나 달의 흙과 표토 지구의 검은 유리질 현무암 등의 네온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달이 테이아의 충돌로부터 지구 성분과 운석조각 등의 응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추측을 더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지구 대기에 희박한 네온 함량으로 이야기를 되돌려 본다면 강한 중력을 이용해 네온보다도 가벼운 수소나 헬륨을 대기로 잡고 있는 목성형 행성들의 경우에는 네온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목성이나 토성 대기에도 네온은 희박했습니다. 이 현상과 해석은 또 다른 추측을 만들어냅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네온을 상층 대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내부 대기층에 액체 수소와 액체 헬륨으로 이루어진 불균일층이 존재합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액체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결론내려졌지만 희박한 대기 중 네온은 액체 헬륨이 빛처럼 내리고 있는 층이라는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소는 비극성 물질로 속하지만 약간의 극성을 갖게 되며 헬륨은 완벽한 비극성 원자입니다. 결국 헬륨이 액화되어 빛처럼 내리면 같은 완전한 비극성 원자인 네온을 끌어당겨 물방울의 형태로 더 깊은 목성을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이들이 닿는 곳은 수소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금속성 수소로 이루어진 내부 구조입니다. 금속성 액체 수소와 네온이 용해된 액체 헬륨은 서로 뒤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뒤엉킨 것처럼 방울의 형태로 분산되어 떠돌다 다시 증발해 올라가고 또다시 비로 내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네온이 적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네온이 적을 수 있는 이유를 설계했고 이는 행성에 매우 독특한 비성분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 셈입니다. 네온은 양자 전기역학의 증거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나마 친숙한 양자역학은 이름 그대로 양자세계의 규칙과 현상으로 해석되는 비교적 깔끔한 역학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에는 광학이나 전자기학 등 수많은 분야들이 존재하는 만큼 빛과 물질 혹은 하전된 입자나 광자의 작용을 해석하는 양자전기역학도 존재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전기역학의 유명한 인물 중 하나죠. 네온이 사용된 것은 양자전기역학적 뮤온익 원자를 네온을 이용해 측정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뮤온이 핵에 묶인 채 주위를 공전하는 입자를 뮤온익 원자라 합니다. 10개의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들을 이루어진 10플러스 전화의 네온 핵과 주위의 음의 뮤온은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얽혀 있으며 결합된 음의 뮤온은 가상의 광자를 반복적으로 방출하고 흡수하며 궤도 운동을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파되는 광자는 가상전자 양전자 쌍의 생성과 소멸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네온을 이용한 뮤온익 원자의 재현으로 음의 뮤온이 더 낮은 상태로 이동하며 방출하는 뮤온익 특성 X선 에너지가 실제로 측정된 논문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무자비한 양자 이야기는 제 전문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네온으로 양자 전기학학적 실험 측정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주위에서 야생의 물리학자를 찾아 질문하길 추천드립니다. 홀로 존재하며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활성 기체의 절대적인 고고함이 깨져버린 지금 네온의 상황은 어떨까요? 물론 18쪽 귀족 기체인 만큼 네온은 홀로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하지만 네온 원자들도 서로 결합하며 네온2 분자, 네온3 분자, 심지어 네온4 분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완전한 화학 결합이라기보다는 원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함께 거동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확실히 분자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전자를 공급하며 원자란에서의 원자의 이동과 분포를 확인하는 쿨롱 폭발이라는 기법을 통해서입니다. 쿨롱 폭발은 소듐이 왜 폭발하는가를 설명하는데도 사용되니 바로 다음 원소에서 또다시 만나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쿨롱 폭발을 통한 분석으로 네온2,3,4 분자의 원자핵관 결합길이 분포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도식화할 경우 네온4의 사면체 형태 결합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네온 화합물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른 화합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구조는 우리에게 친숙한 물분자 100개가 수소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만드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 구조입니다. 이처럼 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분자를 판데르발스 분자라 부릅니다. 이름에서 추측되듯 판데르발스 힘을 매개체로 형성되는 분자들인데 화학에서 판데르발스 힘을 배우곤 하지만 약간 애매하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데르발스 힘은 모든 종류의 간접적인 원자 혹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판데르발스 힘은 수소결합입니다. 흔히 수소결합을 별개의 상호작용으로 배우지만 수소결합은 판데르발스 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극성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인 쌍극자 쌍극자 힘입니다. 이 역시 별도의 상호작용이 아닌 판데르발스 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판데르발스 힘 자체인 것으로 배우곤 하는 분산력 즉 론던 힘입니다. 정확히는 발견자 프란츠 론던의 이름으로부터 론던 분산력 혹은 분산력이라 불리며 이 역시 판데르발스 힘의 한 종류입니다. I2NE3나 I2NE2, I2NE2 등 할로젠이나 금속, 기타 비금속 원소들과 네온의 판데르발스 분자는 수십 종 이상 알려져 있으며 다른 비활성 기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칭으로 말장난을 하나 소개하자면 네온 원자가 사용된 네온 분자가 있다고도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비활성 기체들이 양성자 즉 수소 양이온과 결합한 형태로 분자를 이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온과 나이트로소늄 이온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NEON 플러스 분자는 이름이 네온이 됩니다. 실제로는 N을 매개로 해서 NEON 플러스가 일반적이지만 약간의 시적 허용을 통해 NEON 플러스라 표현해 네온 원자가 포함된 네온 분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L자 형태로 꺾인 네온 플러스 분자는 나이트로소늄 이온이 존재할 거라 여겨지는 저온의 성간 물질 환경에서 쉽게 진동하지 않으며 결합한 NEON 원자와의 작용을 포함해 테라헤르츠 우주망원경으로 표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NEON은 활성이 없다는 비활성 기체 중에서도 가장 활성이 없는 원소입니다. 물론 이제는 여러 화합물들이 밝혀지긴 했습니다. NEON 사이는 일종의 관용명으로 근본 NEON 사이는 붉은색 뿐입니다. NEON은 예상외로 팽창률이나 냉각 용량, 액체상 범위의 협소성 등 1위 타이틀을 달고 있는 종목이 많은 원소였습니다.